둘, 셋! 최고 화이팅! 안녕하세요, 사이커즈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이커즈가 후즈펜 카페에서 House of Tricky Doorbell Ringing 오피실 테마 카페 이벤트를 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곳 후즈펜 카페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다양하게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해봤는데요. 어떤 이벤트가 있을까요, 유준 씨? 네, 먼저 이곳 후즈펜 카페에서는 저희 사이커즈만의 특별한 음료와 마카롱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디저트도 맛있게 먹고 사이커즈의 미공개 인화 사진과 귀여운 스트로우 픽도 모아보세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이커즈 멤버들의 미공개 포토카드를 뽑을 수 있는 럭키드로우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참여해주세요! 키오스크에서 나만의 포토카드도 만들고 뒷면에 숨겨진 저희 사이커즈의 메시지도 꼭 확인해보세요! 또 하나! 저희 사진이 전시되어 있는 포토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포토존에서 저희와 함께 사진 많이많이 찍어서 꼭 남겨주시고 리뷰 이벤트도 잊지 마시고 참여해주세요! 네, 후즈펜 카페에서 저희 사이커즈와 즐겁고 행복한 추억 가득가득 만들어 가시길 바랄게요! 네, 항상 저희에게 많은 관심과 또 사랑을 주시는 팬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늘 멋진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사이커즈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이커즈였습니다! 둘 셋! 감사합니다! 안녕! 즐겁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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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겁나요!